나는 바람되어 옵니다 문선에 제출합니다 이렇게도 해를 태우나 여인의 눈동자 몸에 쉬어 온다 신성씨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에겐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준결승 자리까지 올라온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차근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매순간마다 무대가 굉장히 화려해지고 멋져지고 그 무대에서 제가 올라가서 노래를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행복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앞에요 자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가수님 앞머리 되니까 대학생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불투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 끝까지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보내주셨습니다 디너쇼 때 한번 내렸었죠 이게 그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머리 내리니까 굉장히 어려 보인다 그리고 대학생 같다 귀엽다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답답하다 머리는 이마를 나와야 된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 반은 내리고 반은 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50대 50이죠 네 고맙습니다 물가수님은 어떤 옷을 입어도 빛이 나는 분입니다 땅에서 빛나는 유일한 별인데 빛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좀 의상 괜찮나요? 네 약간의 그 도깨비 수준의 공유시는 아니지만 저는 도깨비의 블루투스 수준으로 이렇게 공유 블루투스 이해하셨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옷 좀 입고 다니면서 우리 팬분들 눈이 또 이렇게 호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화초사랑님께서 정말 신성님 앞으로 대가수가 되고도 남는 큰 별이 됩니다 어우 너무너무 잘하시고 즐거워요 자주 듣고 싶어지는 마약 같은 노래 70평생 노래에 빠지기는 처음입니다 진심으로 화이팅합니다 효자 가수하고 이렇게 눈웃음 이렇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쭉 건강하십시오 제가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연환님께서 손사탕보다 더 달콤해 들을 때마다 미치겠다 신성 최고의 가수 트로트의 왕위로소이다 제 목소리가 왕이 될 상입니까 앞으로도 왕이 될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가수는 정말 처음 보네요 어우 예술 그 자체이군요 노래를 들을수록 빨려 들어가는 느낌 신성 가수님 정말 최고의 가수로 인정합니다 어우 감사해요 제가 노래를 할 때 제 목소리를 좀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너무 익숙이 안 되다 보니까 어우 듣기 굉장히 거북하고 내 목소리 왜 이래 이랬는데 자주자도 들으면서 제가 딱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목소리를 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연구 많이 해서 더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럴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열렬이란 말 굉장히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건 극찬을 해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저도 열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들었어요 감성이 뛰어나시네요 감동했어요 응원할게요 과연 어떤 노래를 들으시고 우셨는지 정령을 들으시고 좀 우신 게 아닌가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이 부분에서 좀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가사말이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 감동적인 그런 가사예요 운전하면서 들을 때 있는데 눈물이 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 싱금을 울리는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서 계속해서 연습 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 음색과 가사 하나하나 내뱉는 감상이 가슴을 울립니다 고마 힐링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깊은 저음 또한 매력인데 그럼 저음으로 읽어드리겠네요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신선 가수님 파이팅입니다 저음이 전달 잘 되셨죠? 무승 갑시다 트로피 목소리 진짜 좋아요 이분한테도 좋은 목소리 들리기 위해서 효자이신데 미남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멋지신지요 따봉 하나 주셨고요 신선 가수님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너무너무너무 멋지다 하트 최고세요 따봉 글귀의 여러가지 이모티콘과 재미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셔서 메시지가 지금 한 100개 정도 읽은 것 같네요 지금 중간에 지나가서 못 보셨던 분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무대가 중결승이거든요 꼭 결승 무대에 올라가서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